류마티즘성 관절염 오늘은 류마티즘성 관절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이라는 명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관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특히 손가락이나 발가락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잠도 자기 힘들 정도로 굉장한 통증이 있고요. 또 이게 만성화가 되니까 결국에는 관절의 변형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이 뻣뻣해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죠. 또한 재미있는 것은 식욕 부진도 함께 잘 오게 됩니다. 식욕이 부진하니까 당연히 피곤하겠죠. 먹은 게 없는데 힘이 있겠습니까? 쇠약해지죠. 또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당연히 피도 제대로 생성이 되지 못하니까 빈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왜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는지는 사실 현대의학에서는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증상만 완화시켜주고 거의 죽을 때까지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완치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전통의학적인 방식에서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라고 하면 대부분은 비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류머티즘성 관절염은 더더욱 비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위 쪽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근본 원인이 비위니까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꼭 하시고 또 간식, 야식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폭식 이런 것도 안됩니다. 당연히 불량 식품을 드시는 것도 안되겠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하고 나면 밥맛이 좋죠. 소화도 잘 되죠. 이것만 봐도 소화 흡수와 운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해소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호텔에서 최고급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거북한 사람입니다. 또는 무서운 사람, 직장 상사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소화가 잘 됩니까? 입맛이 있나요? 네,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정말 친한 친구, 마음 편한 사람과 함께 라면을 먹는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굉장히 라면이 맛있고 또 소화도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우리 정신과 소화 흡수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거나 또는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빨리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병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압으로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근본 원인이 비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위를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혈자리인 힐링 소화. 지금부터는 침뜸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위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 보실 수 있는지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에 있는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련된 안내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